너 잠바 하나 더 입었지? 다미하고 준비, 잠바 하나 더 입은 거 아니야? 상민이 형 몇 개 껴 입은 거예요? 몇 개 입은 거냐고 진짜? 형도, 형도, 형도. 자, 눈싸움 웨이트의 첫 번째 본격 미션입니다.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최강 콤비. 산타와 로드퀴! 2인 1조로 진행되고 한 사람은 로드퀴, 한 사람은 산타가 돼서 저 위에 보시면 스타트 깃발이 있습니다.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시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 밑에 조그맣게, 콘 조그맣게 나와 있는 두 개 보이시죠? 거기에 썰매가 묻혀 있어요. 그걸 선으로 파셔서 튜브 썰매를 함께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양말을 산타가 갈아 신어주시면 가라 신어요? 가라 신어요? 아니 이건 신발을 다 끌고 요걸 또 씻고 참 귀찮게도 만듭니다 정말 게임. 아우. 야 관심 봐달라 그래. 좀 리액션 좀 해줘. 가만있다 혼자 왜 구토를 하세요? 아니 이것도 걸어 올라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 쳐서. 근데 루돌프가 어떻게 걸어 이 경사면에서? 앞에 루돌프가 타고 산타는 뒤에 타는 거죠? 그러니까 얘기할 때 잘 들어. 뒤에 타는 거. 나도 하고 싶은 거야. 자 스타트를. 그러면 썰매는 누가 끄네요? 아 네가 끄면 누가? 아니 못할 거야. 아니 못할 거야. 이거 진짜 싸우는 거야. 이거 봐. 포기하고 싶은 거야. 가볍게 물어. 가볍게 물어. 이따 올라갑시다. 올라갑시다. 한길이. 한길이. 아이 그건 또 뭔가 좋아. 야. 이거 엄마 치고 나한테 그래. 뭐야. 이거 경사 되게 높다. 아니 눈이 아닌데. 나 벌써 지쳤는데. 아니야. 지친 거 아니야. 그거 지친 거 아니야. 이거 너무 힘든데. 파이팅. 네 형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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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사과해!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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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원아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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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! 다 왔어! 됐다, 됐다! 가자! 빨리! 이게 탈 거야! 빨리! 이게 탈 거야! 빨리! 이게 탈 거야! 빨리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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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야, 이거 먹게 안 해! 야, 추워, 이거 빨리! 야, 추워! 던져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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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야, 왜 가? 지혜야, 왜 가? 지혜야, 왜 가? 지혜야, 왜 가? 지혜야, 신혜야, 신혜야! 시바야, 뭐 왜 만해! 편답! 시바야, 뭐 왜 만해! 편답! 시바야, 형! 수리, 시바야! 양말, 양말, 시바! 시바! 한쪽, 여길 자싸라, 한쪽이라도! 양말, 시바! 한쪽, 여길 자싸라, 한쪽이라도!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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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